오 야 얘들아 이건 너무 낡지 않아 오 그러게 이거 너무 집이 낡은데 아 그러면 우리가 집을 새로 집자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럼 뚝딱뚝딱 지우자 그래 뚝딱뚝딱 뚝딱뚝딱 다 지웠다 그건 너무 마음에 들다 그럼 그러렁 미래 이 집에서 살거냐 그럼 어 그래 이 집에서 살 거야 근데 오늘은 진짜 뭐하지 심심한데 맞다 크라 너무 심심해 죽겠다 크라 어 그러게 어 왜 이렇게 심심한지 우리 뭐 할까 우리 이거 가지고 할래 내가 장난감 갖고 올게 새로운 장난감 있었어 어 쟹구아 어 얘들아 어딨어 어 미안 그런 얘기 다 뭐냐 그럼 오 그러게 이거 쟹구아 라니까 까먹었어 오 맞다 이거 한번 뒤집히자 그래 자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자 이렇게 열냐 오 오 쟹구아다 자 자 자 누가 먼저 할래 힘 정하는 거야 그러자 그럼 자 누가 먼저 할까 자 우리 가위가위보 해서 하자 그래 가위가위보 자 난 크롱이 나할래 난 뽀드로 안 내년 진다 가위가위보 주먹 보자기 보자기 주먹 크롱 아프다 그러면 난 침정에게 난 포비다운팀이네 그러면 같은 주먹이니까 난 크롱이란팀이야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자 이제 시작해본다 자 누구 먼저 할까 그래 가위가위보를 전화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가위가위보 할까 그래 좋아 자 나부터 해볼게 가위가위보 주먹 주먹 야 이러면 같은 주먹이잖아 그럼 진사람은 여기 앞에 나와라 크롱 오우 오야 포비 니가 마지막도 해 그럼 그럼 내가 할거다 크롱 어 내가 마지막이네 좋아 자 나부터 한다 나부터 해야지 나는 그래 이걸 빼면 죽겠다 호호호호호호 호호호호호 빼겠군 흐흠 나는 어떤거 뺄까 어 흐읕 그다음 나는 그래 48번을 꼽겠어 자 8번 크롱 크롱 나다 크롱 이거 뭐냐 크롱 추워라 크롱 야 크롱 내가 구울 건데 치사하네 크롱 나는 얘 32번을 구울게다 크롱 크롱 뽑았다 크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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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야 비켜봐 나는 35번 아니 37번이지 크롱 오 나는 27번 자 크롱 나는 50번을 구울게다 오 금방 쓰러지겠네 크롱 크롱 나는 오 야 금방 밀어주겠어 크롱 오 그러네 그럼 난 어떤 걸 꼽을까 그래 36번을 꼽지 그래 36번을 꼽지 꽃 봤어 자 나부터 할게 자 21번 이거 오늘마다 안 끝나겠는데 아 아 아 자 크롱 내 차례다 그럼 꼽았다 크롱 야 왜 시코마 어 뭐야 이게 어 오 오오? 이런 뽀드로가 작작이다. 오 아니야! 이건 아니야! 우와! 이거 아니야! 이건 아니라고!